원대기는. 아니, 원대기를 왜 이어서 찾아? 아버지랑 같이 나갔잖여. 사라졌구먼. 누구 꿈쩍 하세요? 없어졌구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기 헐레상을 여기다 차릴 것이 아니라 저 관아 마당에다 차려야 하니까 갔다 가서 준비드려. 어? 아, 송지연 마지막 혼인을 직접 보시겠다고 관찰사께서 우신다니까? 얼른, 얼른. 얼른? 표정들이 왜 그려? 아이씨, 원대기가 사라져가지고. 못 찾지!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못 들어온 게 없어. 얼른 찾아오, 당장 찾아오, 문탁 찾아오. 못 찾으면 너잖아, 나 싹싹 뒤지는겨. 여기다 불바다야! 아아악! 아아악! 아버지! 아버지 잠깐 나 좀 봐야겠어. 아, 얼른! 아니,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 봐야지. 그러고 난 야가 베드란트라고! 아버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 어차피... 사실대로 말이여? 그, 그것이 말이여. 실은 우원대기가 말이여. 그... 소식이 온 것이냐? 이런 시기에 궁밖 출입을 하시다니요. 슬픔에 젖은 세자빈이 아버지를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저하가 사라지시다니요. 걱정은 되십니까? 그리 큰일을 벌여놓고도 당당하시기에 부하가 취미는 참이었는데 이제야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곧 저하를 찾았다는 연락이 갈 겁니다. 물론 살아계신 저하는 아니겠죠. 들어가, 기다리세요. 피를 말리는 심정부. 억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안심이 되질 않으시면 천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죽음은 내구미 병사들이 발견하는 것이 모형사가 좋겠지. 송구합니다. 떠나고 싶었느냐? 그렇다면 이번 일을 똑바로 처리했어야지. 똑바로 처리했어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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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